뭐 똥싸면은 갈아입으라고? 무언가의 화사 소를 잃고 이런거 사용하지 말자 이기는거 운을 높여준다 원래 세계로 보긴다 타임과 연결 만지면 기분좋아진 만지면 기분이 좋아진 화석이래요 뒤적뒤적 이거 맞다 먹을만한거는 좋아하던데 아이고 반짝거리던데 앗 뭔가 꽉, 뭔가 있는데 아 상사처럼 생긴게 여는거구나 인간의 조각사 야 이건 뭐야? 살아있는 자로 돌아온거야? 아이템 승리 설명도 애매하다 뭘 어떻게 해준다가 아니라 야 아이템 설명이 애매해 여기로 나가는건가? 나 여기 왔던데잖아 왔던데 왔던데 아까 이제 나 이제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녀석을 잡으러 가보죠 꽤 잡으러 가 왜 뭣님 어서오세요 포도 어서오세요 이야 아까보다 더 많아졌는데? 아무것도 없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나올까나 내 손에 손 아니 이거 왜이렇게 웃기지 어떻게 뭐..뭐가 나올까나 어..잠..뭐..뭐가 됐는데? 어?잠깐만..뭐..뭐가 됐어! 뭐..뭐 넣는거지? 뭐..뭐 됐는데? 오..뭐야뭐야뭐야뭐야 오..잠깐만..이것도 뭔가 했는데? 와..이거..이건 안다..이건 안다.. 오케오케오케 아..이게 타겟팅하는거구나 의자..으자..으자..으자..으자..으자..으자..어이구어이구 으어어오오오오오오오 Right крут 이야 한방에 중인구나 어 환방이 죽는군요 웰까인이 멋있어요 기팡이요? 여기 있는데 이거 뭐 뽀개져요? 야 다시 한번 도전 내가 저런놈한테 죽을 수 없지 내가 또 이게 승부분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쉽게 죽지 않아 뭐야 뭐야 참마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죠 주변에 올라갈 수 아까 나 달리 점프도 할 수 있던데 아 여기 못 올라오나? 지형 지물 이용할만한데 없나? 어 여기 너 쟤 덩치가 커서 여기 못 들어올 거야 덩치가 커서 얘 여기 못 들어올 거야 그래 그래 야 여기 와봐 야 왜 오다 말아 야 오라고 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이런 걸리는 건 잘 찼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와 못쓰지 와 못쓰지 자식아 덤벼 덤벼 덤비라고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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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으으으Little 으으으없이 후후 rom 황금송지어 blame 抨 lei 뭐 뭐 땀 장 siempre 뭐하는거야 이거랑 moim 다 뭐하는 거야 황금 성지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아 이건 좀 황 이제 설명이 돼 있군요 오른손 무기에 벼락이 깃든다 그러면 오른손 무기 그 다음 하나 뭐 더 얻었는데 뭘 더 얻었지 돌반지는 뭐에요 잠깐만잠깐만 어 이거를 오른손 무기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에 이게 타격이 아니라 이거를 지팡이로 바꾸고 이거를 타격으로 바꾸고 다 나머지는 다 못써요 필요힘이나 뭐 근령이나 기량이 모자라서 마법사라 방패도 못써 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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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여섯권이 될 수 있네 스테미너가 빨리 빨리 다니는군요 인벤이 또 저기 개수가 있어요? 나 나 어디로 나가라는 아 여기가 문이 하나 더 있구나 아 나 처음부터 길이를 기르는거 아닌가 했네 뭐 뭐 적혀있네 화톱불은 휴식의 장소 횃불에 불을 붙일수도 있다 이건가 이게 뭐 체크포인트 같은건가 이게 뭐 체크포인트 같은건가 횟 횟불도 있구요 횟불도 있구요 횟불 불을 붙일수있나 아 여기 뭐 또 있네 아 뭐 이게 체크포인트에 이동포인트 뭐 다 하는건가 보네 휴식도 할 수 있고 아 여기 뭐 이것도 있고 아이템 상자도 있구요 처음에 아이템 상자 쓸 필요는 없겠죠 뭐지 이거 오우 들어가는것 모습도 이거 뭐야 이건 아는데 오오 드디어 저기야 얘는 좀 약해보이는데 너 약하지? 아이 약하네 이거 약하네 얘는 약하네 약해보이네 약해 약해 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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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이거 이거 다 알구요 달 달 어 달 달리기 아 이거 스탭런으로 쓰는구나 오케 덤벼 덤벼 야자자자 덤벼 너희들은 약하다는거야 알았어요 오 저기 저 뒤에 또 있다 야 야 쟤 잡으러 가자 쟤 잠깐만 여기 떨어지면 안되겠죠? 자아 쟤 잡으러 가요 하마찡 van 대거 싸 짱대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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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너 멀리서 활 쏘고 그래 내가 너 활이었으면 활이었는거 알랬으면 내가 마법이 쓸걸 음 무기변경 이건 알았거든 내 마법있는게임은 남 활보다 마법을 좋아하지 내가 발더스 belief 내 유튜브 영상에 발더스 게이트 영상ders 발더스 게이트한거 invite 방 mac 이게 백스텝이야? 응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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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Meu steel 야 동시에 나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야 동시에 나오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아 이게 이래서 어렵구나 두명이상 나오면 이게 미치는구나 오 오 야 두명이상 나오면 죽는구나 아 이 한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? 뭐 매끈매끈한 돌같은게 있나? 뭐 매끈매끈한 뭐가 있나? 아 이게 저는 이런 게임할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예 혹시 지루하... 지루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루하지 않게 해드려야되는데 로다카프라님 어서오세요 나 매끈매끈한... 뭐 뭘 달라고 하는거같은데 매끈매끈한 돌 뭐 이런거... 있는거같은데 내가 뭘 못보고 온거같아요 나 그냥 오진 않았을텐데 나 잘 보고왔는데 나 잘 보고왔는데 감사합니다.